6월 30일 수요일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 선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유한계시록 14장 6절 오늘은 드디어 필리핀 말씀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느꼈나요? 엄마, 아빠와 휴가 때 놀러가면 좋겠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만큼 잘 살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느꼈나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재림 어린이들로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묵사님과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마닐라 북쪽 잔발레스라는 곳에 선교 전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이었고 해발 1500에서 2000미터가 넘는 카부실란 산맥 아래에 바다가 멀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전도회를 마치고 침내식을 하는데 마을사람 120명 중 80명이 침내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아래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재림 어린이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훗날 힘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 달 동안 즐거운 여행을 함께한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림신앙 이음 별래교의 이재원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